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오는 월요일부터 슈퍼채널 RTV가 새롭게 바뀝니다. RTV 뉴스와 MBC 뉴스 데스크가 방송되는 동안 한 화면에서 날씨와 뉴스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. 이외에도 한인 행사와 각종 모임 안내, 문화 종교 소식을 전하고 최신 뉴스를 영문 자막으로 제공해드립니다. 캐나다 현지 CP24 방송 시스템과 동일한 멀티존으로 화면을 나눠 여러 정보를 동시에 접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. 한편 올해로 개국 10주년을 맞은 RTV는 시청자에게 더욱 다가가도록 항상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.